지금부터 오리엔트 디비를 설치하는 방법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또 뭐 자세하게 하려고 하면 또 끝도 없긴 한데 음, 여러분들을 믿고 제가 좀 전반적인 이야기, 그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선 오리엔트 디비는 자바로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 엔진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컴퓨터가 지금 자바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 또는 설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이 검색 엔진, 뭐 구글 같은 곳에서 자바, jdk, 자바 디벨로먼트 킷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를 검색하시면 자바 디벨로먼트 킷을 설치할 수 있는 화면을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jdk를 다운로드 받는 부분에서 요기에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저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다운로드 받는 페이지를 이동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자신의 운영체제에 맞는 자바 jdk 버전을 선택하셔서 accept license agreement를 한 다음에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리엔트 디비 설치 작업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윈도우를 쓰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요기 보시면 윈도우 86, 64라고 되어 있죠. 최근에 윈도우들은 대부분 64비트이긴 할 건데 자, this 컴퓨터, 내 컴퓨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오른쪽 클릭을 하셔서 요 윈도우 탐색기 화면입니다. 자, 속성으로 들어가시면 그 속성에 어, advanced system setting이 아니라 요 화면 자체에서 시스템 타입이라는 부분에 몇 비트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64비트라고 되어 있으면 64비트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32비트면 86이라고 적혀있는 그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요기에 있는 옵션을 여러분이 적당히 선택하셔서 설치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리눅스를 쓰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제가 검색엔진에서 오리엔트 디비 뭐 저는 예를 들면 우분투 배포판에서 설치를 하고 싶다면 요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어, 디지털 오션이라는 클라우드 플랫폼 업체에서 제공하는 오리엔트 디비를 우분투라는 리눅스에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로 들어가 보면 어, 여기 중간쯤에 오리엔트 디비를 여러분이 설치하기 전에 자바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요런 것들을 이러한 자료들을 좀 참고하셔서 자바를 먼저 설치하시고 그 다음 작업인 오리엔트 디비 설치 작업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오리엔트 디비의 다운로드 페이지로 오셔서 음, 여기 다운로드 링크 있죠? 자, 다운로드 뭐 몇 점 몇 점 버전의 커뮤니티 에디션을 설치하겠다라는 부분 보이시죠? 자, 여기서 맥은 요고 윈도우는 요고 리눅스는 요고를 이제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제 설치하시면 되는데요. 어, 맥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저는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을 풀었구요. 이 압축을 푼 파일 안으로 들어가보면 여기 빈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에 오리엔트 디비를 실행할 수 있는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요걸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시면 되는데 어, 요 GUI 환경에서 오리엔트 디비를 켜고 끄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요걸 이제 여러분이 커맨드 라인으로 접속하셔서 접근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요기 있는 오리엔트 디비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요거를 어디다 놓을까 좀 고민하다가 그냥 대충 응용 프로그램이라는 거기에다가 넣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응용 프로그램을 갖다 놓고 그러면 이제 제가 설치한 여러가지 프로그램들 중에 오리엔트 디비도 이제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터미널을 킨 다음에 오리엔트 디비가 위치하고 있는 CD 제가 응용 프로그램에다가 옮겼거든요. 응용 프로그램은 루트에 애플리케이션이라는 디렉토리 밑에 오리엔트 디비 다시 커뮤니티 저 버전은 다를 겁니다. 그럼 태키 누르면 자동완성됩니다. 자, 저 디렉토리로 가보시면 제가 방금 이동시킨 오리엔트 디비가 보이고 이 빈이라는 디렉토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하셔서 요기에 있는 서버.bat 라고 하는 서버.sh 라고 하는 저 파일을 발견하는 것까지 가시면 됩니다. 자, 윈도우를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다운로드 받고 압축을 해제하신 다음에 여기 있는 오리엔트 디비를 적당한 디렉토리로 옮기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C드라이브 밑에다가 넣어버릴게요.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C드라이브 밑에 오리엔트 디비 커뮤니티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생성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윈도우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알파벳 를 누르면 이렇게 생긴 실행이라고 하는 게 뜹니다. 여기 실행이라고 써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cmd라고 입력하고 오케이 그러면 콘솔 창이라는 것이 뜨거든요. 요거 한번 해보셨을 건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다가 오리엔트 디비를 옮겼냐면 C드라이브로 옮겼어요. 자, 그러면 C드라이브에 CD 그리고 이렇게 역 슬래시 엔터와 딜리트 키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O, R, I, E까지만 치고 탭키를 눌러보시면 자동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우리는 저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현재 디렉토리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DIR 나누기 W라고 하는 저 명령을 실행시키니까 오리엔트 디비 커뮤니티 에디션이 이렇게 들어있네요. 자, 여기에서 CD 오리엔트 디비 커뮤니티 에디션 이렇게 디렉토리가 두 단계로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요건 여러분이 알아서 조정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안에서 DIR 나누기 W를 해보면 빈이 보입니다. 저기서 빈이라고 들어가보면 이렇게 아, 그리고 리눅스를 쓰고 계신 분들은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디지털 오션에 이런 매뉴얼 같은 것들이 좀 참조하셔서 어, 설치하는 방법을 좀 보시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리엔트 디비에서 적당한 그 버전을 일단은 다운로드 받는 명령이고요.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압축을 해제하는 명령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압축을 해제한 그 파일을 OPT라고 하는 옵셔널한 그 프로그램을 위치시키는 디렉토리에다가 오리엔트 디비라는 이름으로 무브를 시킨다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어 OPT 오리엔트 디비라는 디렉토리로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은 파일의 압축을 풀어놨기 때문에 그 디렉토리로 간 다음에 어 빈이라는 디렉토리에서 서버.sh라는 프로그램을 수두 권한으로 실행시키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 여러분들 리눅스 쓰고 계시다면 요거는 직접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어, 구체적인 실습은 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저는 일단은 macOS에서 요거는 어 여러분이 리눅스를 쓰건 맥을 쓰건 똑같이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있는 서버.sh라고 하는 저 명령을 실행시키면 되는데 수두 점 슬래시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서버.sh를 실행시키겠다라는 뜻이죠. 엔터를 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조금 기다리시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뜰겁니다. 자, 윈도우도 마찬가지 윈도우에서도 어 빈 디렉토리에서 자, 요기에 있는 서버.bat 파일을 실행시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 서버 점 bat 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시면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생긴 화면이 뜨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윈도우에서도 윈도우에서도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똑같으니까 똑같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root password를 지정하는 부분에서 이건 뭐냐면 데이터베이스는 자체적인 인증 시스템을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orientdb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해서 처음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리자 권한으로 여러가지 세팅들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관리자의 비밀번호를 세팅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엔터를 치시면 자동으로 비밀번호를 만들 것이고 여기다 여러분이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그러면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말도 안되는 비밀번호인 111111을 쓰겠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비밀번호를 쓰세요. 창의적인 비밀번호를 쓰세요. 저는 말도 안되는 비밀번호를 쓰시면 안됩니다. 수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리고 엔터 그럼 보시는 것처럼 비밀번호가 세팅이 되고요. 그리고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Orientdb가 실행되었다. 액티브되었다. 이런 메시지가 뜰 거예요. 그럼 이제 Orientdb는 지금 실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빠져나가고 싶으면 Ctrl C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서 빠져나가면서 Orientdb를 끄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으면 얘를 실행을 시키면 다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비밀번호를 더 이상 물어보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비밀번호를 이미 지정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이 부분은 아주 엄격하게 여러분이 실제 환경에서 세팅하는 방법은 아니었고요. 좀 더 제대로 된 설치방법이 필요하신 순간이 언젠가 오겠죠. 실제 서비스를 할 때는 자, 그때는 여기 보시면 Orientdb의 Run에 보시면 Documentation이라는 걸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생긴 문서 페이지로 가는데 그중에 Getting Started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Install 밑에 보면 각자의 운영체제별로 인스톨하는 방법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 있는 걸 보시고 어떻게 인스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매뉴얼을 보시고 실제 환경에서는 실제 상황에서는 여기 있는 대로 설치를 하셔서 운영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Orientdb가 잘 설치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Orientdb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관리자에 접속해 볼 건데 그때 이제 여러분이 Orientdb 실행할 때 이런 화면 떴던 거 기억나시죠? 거기에 보시면 Listening HTTP Connections 라고 되어 있고 248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기 있는 저 2480이라는 저것을 보고서 여러분이 url에다가 localhost2480 이렇게 적고 접속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81번이면 여기다가 1이라고 적고 접속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거는 뭐냐면 Orientdb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관리자 화면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가지 핸들링하고 모니터링하는 작업을 수행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일단은 우리가 만들 이 데이터들을 어디다가 저장할 것인지에 대한 이것을 이제 정의를 할 건데요. 그게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예를 들면 뭐 OpenTutorials라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겠다. 그럼 OpenTutorials라는 그 웹 애플리케이션을 위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데이터를 이제 그루핑할 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로 그루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하나가 데이터베이스 하나라고 생각하셔도 될 거 같아요. 자, 여기 보면 NewDB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다가 제가 O2라고 쓰겠습니다. OpenTutorials를 줄임말입니다. 그리고 서버 서버 유저는 우리가 처음 서버를 생성할 때 만들었던 사용자죠. 저기에다가 루트라고 적고 그리고 서버 패스워드는 저는 1, 6개를 썼거든요. 1, 1, 1, 1, 1, 1,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입력하고 크레이트 데이터베이스를 하면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화면이 바뀌면 여러분이 O2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관리자 권한으로 들어왔다라는 그런 표시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 O2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제어 작업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그 다음 수업을 따라오시는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